요거는 어디 가지? 근데 데스턴보다 테이구가 조금 더 갈 데가 많아. 조금 핫플레이스 말고 딴 데 갈래. 쟤 내릴 거 같냐 왜? 억! 어어? 잡았다. 에임이 왜 여기 다 바뀌냐? 나 사실 죽었다 생각했는데. 결국에는 잡은 사람이 강자야. 나 강자야 이제. 차 생김 차 생김. 보러 따라서 쭉 가자 아예 내친김에 호산도 가로질러 버리자 이거 그냥 나 스르륵 고장 날거야 나 칡패드의 유모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와 저거 안 좋네? 여기서 오버하다가 또 딴 데서 뒤져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 딴 데서 뒤지니까 들어가자 가자 죄송해요 아따마 인간들 엄청나네 뭐야 이거 안에서 타있나 살아?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탔는데 감사합니다 저 집에서 굴러왔나봐 이제 안전한 데만 가면 돼 주인 없는 차인데 이거 안 탈 수 없이 솔로에서 뭐 BRD면 안 탈 수 있어 있는데 왜 그래? 아 안돼 아 이 안에 사람이 썼네 아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아깝네 이거 솔로라가지고 금방 터져요 혼자서도 터트릴 수 있을 만큼의 피를 갖고 있어 이 BRDM 난 쏜게 이 안은 사람 없어 이제는 거의 내가 미래가 없다고 봐야지 나 그렇게 생각해 나 미래가 없어 칩패드가 없죠? 그래서 방금 고장 난 거예요 칩패드의 중요성 그러니까 숨겨놓고 나중에 움직이려고 했는데 뭐야 왜 이래 문제가 있어? 갑자기 이렇게 뜨는 거야? 아 챙기지마 빨리 들어가죠 어 안 죽어있다 나이스 헉 됐어 헉 어 저거 다리가 무릎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얘 방금 끄지 않았어? 와 이 집에만 하나 둘 셋 이렇게야 납품에서 다섯 명이야 지금 어 애쌌로 1킬이라고 뜨네 지금 봐봐 이거 튕겼다 오니까 2킬로 떠 아 흥이 안 나 2킬로 돼 있어서 아 흥이 안 나 2킬로 돼 있어서 팍팍 이렇게 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키를 따른 그 나 내가 리듬을 느끼는 사람인데 어 이거 BRDM 뒤에까지 쓸 수 있나 조금로 님들 노표자 노표자 아 으 으 아 후원 나무기 어어 잘쌓아 한 마리는 어디있지? 한 마리가 왼쪽 저기 있을것 같은데? 내 인생이 좀 더 잘 어울려 내 인생이 좀 더 잘 어울려 능력을 안으로 안으로 가는 중 저 끝에 하나 있나보다 여기 눈선 뒤에 치킨을 먹었다 이거 어떻게 치킨 먹었냐 나이스 나이스 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치킨 먹는다고? 이거 봐 여기 8kg 딱 떠야 되는데 렉 걸려가지고 약간 흥이 안났었어 운영 지렸대 운영 머리선 좋아 아니 1위 거기 많이들 뜨더라고 많이 본 1위였어 그거 그거 많이 떠 구독? 어휴 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